안녕하세요 대영입니다. 여기도 초록 저기도 초록 어라 여기도 초록색이네 내 얼굴을 끌어서 죄송하고요. 오늘은 연남동에 있는 버터인쉘터라는 곳에 갔는데 이국적인 분위기 뭐야? 하지만 카페네브는 그와 다르게 따뜻한 분위기를 내고 있었고요. 안에는 다양한 습궁과 쿠키 등 수많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 많은 디저트 중 이곳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버터샌드를 먹으러 왔습니다. 짠! 버터샌드는 8개와 14개로 두 가지 셋트의 구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. 물론 낱개로도 판매하고 있어요. 근데 이거 셋트 구성 너무 예뻐서 선물용으로 딱이겠더라고요.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? 네 바로 마시겠죠. 이곳의 버터샌드는 파사삭하고 부서지는 부드러운 쿠키 속에 버터크림과 카라멜이 포짐하게 들어가 있는데요. 쿠키지도 부드럽고 버터크림도 부드러워 입에 들어가면 바로 뭉개지지만 이 치덕치덕한 식감 아주 매력있었고요. 자칫하면 느끼할 수 있는 버터크림의 카라멜이 밸런스를 잡아줘 두 개고 세 개고 앉은 자리에서 순삭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시그니처 커피인 쉘터슈 패너인데 리얼렁한 크림에 버터샌드 찍먹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거 완전 꿀팁입니다. 저 여기서는 다섯 개는 먹고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우연히 마주친 대빵이분께서 피넛바닥 쿠키를 하나 주시고 가셨는데 궁금해서 바로 먹어봤거든요. 진심으로 여기 쿠키 맛집이다. 저 다른 쿠키도 도장께러 한번 와봐야겠어요. 혹시 같이 갈 사람 있나?